일본이 이르면 오는 2023년쯤 인도와 공동으로 달 남극에서 무인 착륙 탐사에 도전합니다.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달 탐사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일본 정부 계획에 따르면 로켓 발사와 달 탐사선 개발은 일본이 맞고, 인도는 착륙선을 개발해 2023년쯤 무인 착륙선을 달에 쏘아올릴 예정입니다. 착륙선은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남극지대에서 분석장치를 이용해 물 검출을 시도할 전망입니다.